새로운 100년을 내다보기 위한 제1회 미주한인 역사대회가 열립니다. 미주한인 사회와 재미 일본 커뮤니티가 연대해 비탄과 애증이 서려있는 역사를 화해의 물결로 바꾸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올해로 100년을 맞는 경술국치, 즉 한일 강제합병이라는 치욕의 역사로 인해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갓나우토 일본 수상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지만 현재 일본에서 발행되는 역사 왜곡 교과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독도 문제 등 두 나라의 골은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시작한 미주한인 역사대회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반단이 있어야지만 과거보다 미래의 지향을 연구하고 미래의 지향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측은 지난 8월부터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편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 역사 속 인물이 세종대왕과 유관순 등에 집중돼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폭넓은 역사 교육 필요성을 반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주한인 역사대회는 오는 29일 미래를 여는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며 다수의 재미 일본 학자와 일본 언론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홍재식입니다.